안녕하십니까 먹두리 백성왕입니다. 둘째 백성철입니다. 셋째 백성열입니다. 자 오늘은 백성열 이 동생께서 계란볶음밥으로 하는데요 계란볶음밥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먹은 기억이 안나요 근데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계란볶음밥 마가린을 넣고 이게 호사를 노린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호사가 아니라 이게 마가린을 왜 넣는거에요? 기름 대신? 이게 그러면 뭐에요? 꽃버터가 아니고? 어? 버터야 근데 색깔이 이상하네 이제 여기가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고기 양념이 나오는거에요 이제 가운데에다 그냥 넣어 주당꽃지인데 오, 새콤달콤하니까 색깔이 이상해 타니까 그런다니까? 막 흔들어야지 계란을 그리야 뭐해 흔들어 계란을 계란을 막 흔들어놔야예요 부드럽게 내야예요 부드럽게 내야예요 아냐 아냐 그냥 막 흔들어라고 스파이를 넣으면 안돼요 계란에 양조간장 잘라줍니다 조정간장은 조금 섞어줘요 빨리 부수지 취박을 하나 넣으세요 짜면 밥을 더 넣고 양조간장도 넣으면 씩으면 볶음밥처럼 내야지 고춧가루 참기름과 깨랑 깨랑 깨를 넣어준다 야 내가 잠깐 깨를 내볼게 이게 참기름이냐? 어차피 참기름이냐 참기름이냐 깨 아니야 됐어 됐어 너무 많이 넣었네 내가 깨를 낸다고 했잖아 아 벌써 냄새가 확 올라오네 성추가 좀 더 먹어야 돼 여기 꼭 중국집 요리하는 거 같네 볶음밥 그거 같네 중국집 그거 해? 탕거리랑 썰었으면 써야지 가진 양념을 좀 넣어야지 우리 그렇게는 안 먹었는데 좀 그렇게 살짝 노릇노릇 꺼버리고 양쪽 지구상에 없는 걸 우리가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제 먹겠구나 형 다중에 구백잎이빵 형 어떻게 땅 분리해? 어? 천하 3분지게 얘기하지 어떻게 분리해? 어 3분지게 현출형 이만큼이면 됐어? 어? 이만큼이면 됐어? 오오 어 내꺼가 땅이 제일 큰데? 하하하 우와 야 이거 꺼야긴 꺼도 돼? 꺼도 돼? 아뇨아뇨아뇨 따뜻하게 야 이게 밥이 하하 이거 이상한 맛이 참 거시기네 야 꼬맹이네 응? 애기를 심따로 하고 있네 근데 꺼라고 또 가운데는 탈 거 같아 이거 우리 어머니가 밤새 만드신 부각이에요 부각 근데 파는 거 아니에요 맨날 우리가 먹으면 파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가 우리 어머니가 밤새도록 만드셨는데 먹고 깜짝 놀랐어요 사먹는 거와 집에서 만든 거는 쉽게 사람들이 말하죠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거 한 열배는 차이나요 열 배 진짜 맛있어 어 앗 뜨거 앗 뜨거 아버지가 아버지가 옛날에 그 몽고 간장에다가 아니 혹시 우리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분들 오면 이렇게 해주면 그냥 간단하네 어? 뭐 몽고 간장에다가 다 비벼서 성주도 계란에다 해서 먹은 적이 있어 왜 근데 몽고 간장이란 걸 몰라겠어 몽고에서 원래 만들어 갖고 왔는 거야 처음에 간장은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? 응 그 몽고 간장이 몽고 간장 사장이 그 몽고 간장이 크게 있나봐 그래서 몽고 간장 몽고 간장 그러면 그 사람이 서너 살 때 만들었는 것 같다 응 그럼 소중이네 소중이네 와 딱 깨를 근데 여기도 어머니가 깨를 엄청 내셨니 아까 여기서 깨 몇 개 따뜻해졌어야 되나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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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먹는거예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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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 떨을 안하고 형 형 둘 같이 물었어버리고 난 손으로 떴더마 어떻게 받침 하였어? 나는 이거 어머니가 학교 다닐 때 책받침 없다고 하니까 이걸로 만들어줘서 그때 책받침으로 썼어 너는 나 안 써봤지? 어우 그거 그때는 연예인들 막 책받침해 연예인들 김치 없었으면 큰일 날뻔요 왜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왜 버터나 마가린 이런 거 만들어졌나 봐라 그래 나라가 작아진 것인가 봬 우리나라같이 큰 나라니까 김치 이런 걸 넣는데 다들 이거 먹고 쳐다보기만 하면 느끼하다고잖아 웃어 웃기나게 회사 붙어 나는 책받침이라고 해봤자 먹는 걸로 쓰고 나는 공부하라고 그러면 아 이뻐 그 마가린이랑 들기밀이랑 들어가서 그냥 고소하게 아우 한 번지가 깨져버리네 야가 내 자리를 훑어버리네 스물라끄만 저는 그 마가린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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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는 깜밥이 좀 있네 가운데에 타가지고 거푸실거야? 깜밥 있네 그냥 실행으로 옮겨버리네 투주가 안 좋은 것이 있잖아 안 좋은 것이 있다고 밥을 여러 번 떠도 밥이 쬐끔 퍼진다는 거 연장 하나 더 좋아 연장 하나 더 좋아 과정 이게 다른걸 안먹는게 그래요 박하고 김치만 먹은게 별로 먹자꼬지 없더 물 안가져왔나? 가져왔어 근데 나 물 정도 3분의 1만 먹어요 조금씩만 먹는다며 한 모금씩 천천히 먹는다며 옛날같이 물병으로 들이키는게 아니고 한 번에 천천히 아이고 칼증 나 사람죽겄네 그렇게 먹으려니까 밥을 조금 더 비벼 밥을 조금 더 비벼 밥을 조금 더 비벼 밥을 조금 더 비벼 이제 발문이 터졌네 와 이제 발문이 터졌네 다 무릎이 끓 verse 다 무릎이 끓인거 끓인거 이틀 끝나고 비벼먹어 어디서 안하고 비벼먹어 저 부족이랑 있으니까 간에들도 구겨줘야 될 것 같아 자 오늘은 계란 비빔밥인데요 볶음밥? 볶음밥 계란볶음밥인데 맛은 있었어요 근데 계란 관체도 높아져서 누가 먹었나 싶어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쇼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사랑합니다 알았어